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지금 국회 소통관에서 계속 기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한 번 해야겠다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세력 무속비리비선 세력에 비리와 불법 우혹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매번 유력한 보도나 유력한 판결 등이 이어지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그것들을 문제 삼고 공론화하고 또 고발 때로는 고발하고 때로는 항의했던 당사자들이 때문에 기자님들이 그 부분을 설명도 드리고 또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호소도 하면서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하게 됐는데요 오늘 또 마침 오늘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우리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지난 일주일에 우리 기자님들도 깜짝 놀랄만한 하늘도 땅도 어르신도 아이들도 다 법률 명치에도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으로 되어 있어서 다 김건희 특검법으로 부르지만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를 안 썼다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행정제재를 강행한 황당한 일이 있었죠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이거 대한민국 후진국이라고 조롱할까 무서울 정도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그 사이에 건진사이다나 김디디 같은 윤석열 김건희 권력 풍자 전문 채널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껏 풍자이라고 대선전 snl에서 했죠 그래서 그건 믿고 KTV의 일부 영상을 또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확본 영상으로 김건희를 풍자했다는 이유만으로 KTV가 나서서 형사고속까지 하는 일이 또 그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분은 입틀막이어서 풍자틀막이다 이렇게 제가 지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되어야 된다라는 호소도 드리게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자회견 참사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민생경종구소 그리고 윤석열 일가 온갖 비리 진상규명 모임에서 일하는 안진거리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민생경종구소 공동소장 임세윤 소장 오셨습니다 민주당 강두권님 오셨습니다 왼쪽에 민생경 언론위원장이라는 박영선 언론위원장 오셨습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대표 오동연 변호사 모임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님들께 특별히 풍자 유튜브 풍자했다는 이만으로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고소까지 당하고 온갖 유튜브에 계속 신고를 해서 이 유튜브 두 채널이 망할 이익에 놓였는데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유튜브 김 디디님 오셨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치의 말씀을 강두권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화국 출신 강두권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기도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민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맞는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의문이 듭니다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말한 야당 국회의원이 끌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R&D 예산을 복원해달라고 외친 학생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SNS를 통해서 공유된 윤석열 대통령 가상연설 영상은 결국 접속 차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SNS로 입틀막 챌린지를 하는 그야말로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무려 35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유를 말하면서 자유를 지키겠다고 말한 윤석열 정권 아래서 이 모든 폭압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만든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인지도 모르는 세력이 만든 민주정의당처럼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가 얼마나 공허한지 국민들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한 문장을 지키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희생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엄중함을 알기에 대통령 취임 때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라는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라는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형태를 보면 그 선서가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의 끝이 어땠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엄중히 무겁게 말합니다 강두권님 또 아주 준엄하고 명료하게 최근 상황의 문제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항상 저희들 기자회견 함께 주최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또 여러 기자님들께서 저희들 목소리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뉴미더 채널 오마이뉴스티비 서울의 소리 팩트티비 뉴스버스 그리고 안징글티비 임선식당티비 대박영선티비 등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고 계시고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생방송을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자회견 문에도 써놨지만 사실 지난주에 최재형 목사님과 함께 2차 국회 기자회견 했는데요 그때 청공의 불법부당 국정개복을 또 폭로해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나 더 그 사이에 최재형 목사 팀이 고급 양주 책 스탠드 등을 김건희 여사가 있는 코바나 콘텐츠에 전달하는 것도 생색히 또 영상으로 잡혔습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샤넬 향수 그 다음에 디올백 그리고 백석대 총장이 갖다줬다는 천만원이 넘는 고급 분재 그 세 개에 이어서 신라면세점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4개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별도로 전달한 선물이 4개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지금 확인된 것만 8개가 넘는 고가 또는 중저가의 선물이 제도된 경우도 제도된 절차도 없이 계속 전달되는 것을 봤을 때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뇌물 또는 상당한 청탁을 법을 어겨하면서 받고 있다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으로는 전문 풍자 유튜브입니다 권진사에다나 김기디디나 KTV 영상을 쓰지도 않았는데 KTV가 자기도 영상을 썼다고 허위고소도 했고요 일부 쓴 것도 있지만 보도 목적이나 비영리 풍자 목적으로 그냥 이룡했는데 그걸 유튜브에 계속 신고해서 괴롭히고 심지어는 항사고사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김디디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권진사이다 운영진 김디디 김정원입니다 권진사이다는 주로 김건희에 대한 논평, 풍자, 패러디 등을 주요 소재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권진사이다는 지난 2023년 8월 말에 문화체육관광부 책임 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에 의하여 총 4회에 걸쳐 영부인 김건희 동양에 대한 저작물 약 10여 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허위의 사유로 유튜브 시스템상에 신고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널 폐쇄 조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후 한국정책방송원은 2023년 11월 21일 대통령실과 관련된 법률사무소 자유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세종 남부경찰서에 권진사이다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유튜브 측에 대한 저희 권진사팀의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로 채널 폐쇄 조치가 취소되고 삭제 조치된 18개 영상 중 일부가 복구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현재 여전히 상기 형사고소로 인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한국정책방송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 2024년 2월 16일 추가로 유튜브상의 허위 신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형사고소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인 독재의 형태입니다 저희 권진사이다 팀에서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고소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자유의 담당 변호사는 최지우 전 대통령 법률 비서가신 행정관으로 확인이 됩니다 최지우 전 행정관은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입니다 결국 한국정책방송원이 김건희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받고자 대통령실에 속해 있는 변호사까지 선임한다는 점에서 정권이 권력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권진사이다의 영상물은 제작은 적법합니다 저작권법 제24조 2 및 같은 법 제28조 29조에 의하여 정부기관이 제작한 저작물은 보도 및 논평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고단 1551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판리해서 유튜브의 시사비평에 위하여 타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사용한 사례를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는 정부의 저작물에 대하여 부천의 공공룰이 제도를 운영하여 일종의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부처 업무에 관한 고시일 뿐 상위의 저작권법에 선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무도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사례에 다름아닙니다 채널 권진사이다팀은 이러한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권력 남용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KTV까지 나서서 김건희 풍자 유튜브를 고소까지 하고 집요하게 행정신고해서 괴롭히는 사례입니다 최근 사태에 대해서 임세은 민생경유공동소장 오동연 변호사님 말씀 듣고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생경유공동소 소장 그리고 전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법을 전공하고 구수까지 하시면서 법을 공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책을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권력이란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 말고는 권력이란 말은 헌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손바닥에 왕자 새겼던 거 다 기억하시죠 대통령의 왕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행태를 할 수 없다라고 많은 국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그렇게 자유를 외쳤더니 그 자유는 본인이 맘대로 할 자유, 뇌물을 받아 먹을 자유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국민이 느껴야 되지 왜 본인이 그렇게 자유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지난 선거 때 후보로서 뭐라고 얘기했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이 돼도 풍자할 자유는 있어야 된다 오히려 풍자를 해라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의 내가 오늘의 내가 다릅니까 저는 일례로 알아봤던 게 중학생이었나요 그 열차에서 풍자를 했었던 고등학생이라고 하는데 그 열차를 그렸던 고등학생이 학교를 뒤지는 행위까지 했던 것을 봤을 때 이분이 느끼는 자유는 내가 안 볼 자유, 안 들을 자유밖에는 없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께서 심판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심판도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100번이라도 붙여드리겠습니다 여사 100번이라고 김건희 여사 특별법 붙여드릴 테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즉각 수용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오동연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일가의 본부장과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경력 조작, 논문 조작 문제에 있어서 이어서 공은, 장고 조작, 고속도로 조작 문제들에 이어 최근에는 잇따른 명품 수수 문제까지 특히 최근 김건희 여사의 코버나 콘텐츠 밀실에서의 수차례 명품 수수 문제 및 인사개입, 집권남용, 국정농단 의혹 문제는 실로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지구 부동산 비리 문제, 주가 조작 문제, 장고 조작 문제, 고속도로 조작 문제 때처럼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는 범국민적 비판과 진상규명 요구 여론에도 모르세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더 큰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도 총선을 앞둔 악법이 아닙니다 이 역시 2022년부터 수권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지만 윤석열 국힘당 정권이 집요하게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방해하는 바람에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하다 보니 작년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김건희 특검법은 너무나 당연하게 반드시 재의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다가오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국힘당 내의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의원들까지 동참해서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부권 및 사명권을 위헌, 위법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우리 국민들이 곧 불가치 심판하고 또 전면 거부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김건희, 청공 등의 불법 부당한 국정농단, 국정개인 문제 윤석열, 김건희, 최훈순 일가의 본부장과 비리 전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종합특검의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강득권님 등하고 함께한 기자회견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롭게 기자님들께 이렇게 알려드린 내용은 KTV까지 동원해서 입틀막 정권이 KTV까지 동원해서 유틀막, 유투까지 틀어막으려고 한다 풍자유투까지 그래서 건진사회단 채널이 형사고까지 당했고 수차례 지금 허의로 신고까지 당해서 굉장히 고통을 먹고 있다 이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김건희 풍자영상을 만들었다고 아니 윤석열 풍자영상을 만들었고 분명히 거기에 풍자하다고 가상이라고 써놨는데도 그걸 차단하고 그것을 앞세까지 하는 이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저희는 주말에 또 10일과 함께 이 극암모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강득권님과 함께한 기자회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장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